예, 오늘은 이 행정중심, 행정도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행정이라는 것은 쉽게 얘기하자면 이 행정이 일자리라고 할 수 있는데요. 사회자님, 혹시 철밥통이라는 얘기 들어보셨나요? 들어본 것 같기도 한데 이렇게 들으니까 잘 생각은 안 나는 것 같아요. 그럼 철밥통 일자리라는 얘기는 들어보셨죠? 그것도 뭔가 좀 생소한데요, 저한테는. 철밥통 일자리라고 해서 많은 분들이 공무원 같은, 선생님 같은, 공무원 같은 것을 얘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실질적으로 아직도 공무원 시험에 굉장히 매진을 하십니다. 이유가 뭐냐, 그렇게 많은 분들이 매진하는 이유가 이 공무원이 바로 철밥통 일자리, 변함없이 흔들림 없는, 요즘같이 코로나 시대로 경제라든가 국제정세가 흔들흔들 위험해도 안전하게 월급이 나오는 그런 직업이기 때문에 항상 이 공무원 일자리는 우리나라 예전부터 과거 시험에 나가는 그런 분들부터 이 공무원 일자리는 매우 수요가 깊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 철밥통 일자리가 잔뜩 있는 곳이 어디냐,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그 공무원분들께서 일하는 곳이 바로 이 행정, 행정기관입니다. 행정기관이 많이 있는 곳이 철밥통 일자리가 많이 있는 곳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런 일자리가 많이 있는 곳은 요즘같이 경제나 국제정세 막 흔들흔들 위험한 시기에서 매우 매력적인 부동산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드릴 이 주제, 행정중심이 이동하는 곳은 어떻게 되느냐. 그런 곳은 실질적으로 철밥통 일자리가 많이 생기면서 큰 도시가 형성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부분들이 일자리가 생긴 것과 동시에 부자도 많이 생겨난다. 그런 부동산을 오늘 짚어드릴까 합니다. 중요한 것은 많은 광역지리, 여기 광역자치단체라든가 기초자치단체박, 예아, 행장구역 이런 거는 있는데 중요한 것은 바로 이 부분이죠. 이 부분. 지금 보시면 특별시, 서울시죠. 서울시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의 수도입니다. 중요한 것은 큰 인구 이동, 아까 얘기했지만 공무원들이 많이 이동하는 행정에게 이동이 많은 것은 이렇게 수도가 이전하는 게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수도가 이전하는 것은 아니지만 행정이 이동한 세종시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행정이 빈번하게 이동하는 게 바로 이 도, 도청 소재지입니다. 도청 소재지들이 인구가 100만이 넘어가면서 그 도청 소재지를 광역시로 만들고 다른 곳으로 이동한 곳은 어떻게 되느냐. 지금 어마어마하게 도시가 만들어졌거나 도시가 형성되고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대명사인 세종시 그리고 도청 소재지들 이동한 곳. 그리고 그런 행정이 이동한 곳 중에서 이 세종시가 과연 앞으로도 땅값이 많이 오를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도 명확히 말씀드릴 거고요. 그리고 이렇게 도청 소재지 옮기는 곳 중에서 아직 저평가된 도시도 하나 얘기해 볼까 합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 첫 번째 얘기할 게 당연한 얘기지만 세종시입니다. 이미 몇 번 얘기했고 앞으로 세종시 하나만 갖고도 제가 또 강의를 할지도 몰라요. 그만큼 세종시는 아직도 핫한 곳이고 앞으로도 발전한 곳입니다. 수도에서 충남으로 행정수도를 옮기게 됐죠. 이쪽으로 옮기게 되면서 애초에 이 목표가 뭐였냐.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정치, 행정, 사회, 교육, 경제, 문화 이런 부분에서 행정기관이 옮겨졌는데요. 도시, 수도권의 인구 과밀화 그리고 국정운영의 효율화 그리고 국토균형발전 이런 목표들을 가지고 이쪽으로 옮기면서 실질적으로 수도권, 경기도, 서울의 인구가 천만 인구가 무너졌던 이유가 이곳에서 많은 일자리가 행정기관이 이동을 하면서 행정기관이 이동하면 뭐냐. 그만큼 공무원 일자리가 이동했고 공무원 일자리가 이동했다는 얘기는 뭐냐. 인구가 이동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천만 인구 무너진 만큼 세종시 예로 인구가 많이 이동했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2012년에 약 11만의 인구로 문을 연 세종시가 지금은 37만의 인구가 넘어서버렸습니다. 그만큼 우리나라의 행정이 이곳으로 약 서울에 있던 행정 절반이 이쪽으로 이동을 하다 보니까 옛날에는 천도라고 했죠. 수도를 이전하는 걸 천도라고 했는데 지금 이거는 수도 이전까지는 아니지만 행정, 수도 이전인을 해버렸습니다. 그런 만큼 나라 하나가 이동했다고, 나라 절반이 이동했다고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발전이 계속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겁니다. 과연 지금 세종시 땅값 많이 올랐다고 얘기하는데 세종시가 앞으로 오를 곳인가. 세종시 원래 계획을 보시면 이렇게 금강을 끼고 발전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무것도 없던 곳에서 지금 이 사진을 보시면 여기 이 부분까지 현재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 청사진을 보시건데 이쪽 이 부근에 아직 이 부근을 보면 비어있는 공간들이 보이실 겁니다. 그러면 저는 항상 얘기했지만 세종시는 아직도 발전하고 있는 곳이다. 그리고 최근에 세종시 공무원들 땅 투기 사건이 일어났죠. 왜 일어났을까요? 실질적으로 세종시 부근에 아직도 발전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 지역이 20년 전만 해도 이 지역 땅값이 몇 천 원 하던 게 지금 몇 천만 원까지 올라 버렸는데 거의 1만 배가 올라 버렸죠. 이렇게 올랐는데도 아직도 이 주변에서 세종시 이 주변에서 아직도 땅값이 계속 올라가는 지역이 있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당연합니다. 항상 행정이 옮겨오면 행정이 옮겨왔다는 건 뭐냐? 그 지역이 매우 살기가 좋아진다는 겁니다. 사람들 행정에 불편이 있고 그런 곳에서는 살기 어렵다고 하죠. 행정 불편만이 아니라 행정이 있는 공무원들이 많은 부분에서 발전을 주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발전이 일어나는 곳이 결국에는 행정 있는 기관들이 있는 곳에서 발전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서울, 인천 이 지역이 발전한 이유는 뭐냐? 원래 그 지역이 행정에 역할을 해주고 있었기 때문에 발전을 해왔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 그게 이쪽으로 이전을 해왔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 지역에서는 계속해서 발전이 일어난다. 그리고 언제까지 발전을 하냐? 얘기를 할 때 땅값은 제 예상이지만 지금 보시면 세종시 아직 5생활권, 6생활권을 지금 현재 이제서야 개발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지역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개발되는 동안까지 세종시 땅값 그리고 아파트값 그런 부동산은 계속해서 올라가면서 부자되는 부동산은 앞으로도 나올 것이라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제가 아까 얘기했다시피 우리나라에서 행정이 빈번하게 이동하는 곳 세종시 같은 경우는 굉장히 특별한 케이스예요. 그런데 이 도청 소재지 같은 경우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 도청 소재지의 이전이 계속 일어날 것입니다. 왜 그러느냐? 인구 100만이 넘어가면 도청 소재지가 광역시 혹은 특별시가 되면서 그곳을 국토 종합개발 균형 개발을 위해서 그곳을 남겨두고 다른 곳에 가서 그곳을 발전시키기 위해 도청 소재지를 이전하는 게 우리나라 국토 개발 수순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창원시, 제가 창원시를 얘기해드리겠는데요. 자, 지금 창원시 같은 경우 명실상부 경상남도에서 최대의 도시가 돼버렸습니다. 자, 83년에 부산에서 도청 소재지가 이전을 했는데 그 당시 어떤 일이 있었느냐. 창원시가 지금 마산시하고 합쳐지고 그 지역이 진해시하고 합쳐지고 여러 가지 말이 많았었는데요. 그 당시 마산시와 창원시가 서로 자기 쪽에 도청 소재지를 입주시키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결국 재미있는 건 뭐냐. 아무것도 없는, 그 당시에 그래도 마산시가 더 발전해 있었거든요. 오히려 아무것도 없는 창원시에 도청 소재지가 들어갔다는 겁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지금 네포 신도시라든가 남학 신도시라든가 지금 안동 신도시 같은데 도청 소재지 옮긴 곳을 가보면 원래 아무것도 없던 지역에 그런 도청 소재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균형 발전, 국토 균형 발전을 위해서는 오히려 낙후된 곳에 들어가는 그런 경향이 원래 도청 소재지 이전에는 그런 경향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겠고요. 또 하나, 그런 낙후된 지역이 실질적으로 이렇게 원래 사람 살던 데보다 땅값이 싸기 때문에 개발이 쉽다라는 겁니다. 창원시를 보면, 지금 보시면 창원 광장이 창원 로타리 광장이 있는데요. 지금 이 광장이 있는 도시는 굉장히 우리나라에서 특이 케이스예요. 이렇게 큰 광장이 있고 그다음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쭉쭉 뻗은 대로 이런 확실한 딱딱 나눠진 도시 계획이 잘 나올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 아무것도 없던 지역이기 때문에 그대로 밀고 그 위에 계획한 도시를 올리기가 굉장히 쉽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없던 창원시가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경상남도에서 가장, 가장 지금 가장 여기 상남동 일대가 경상남도에서 가장 번화가가 될 정도로 도청 소재지 앞에 쪽은 이렇게 될 정도의 발전을 이뤘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거는 이 마산하고 같이 붙어 있다 보니까 이 마산이라는 지역이 재미있는 게 가야 신라시대 때부터 항구도시로 굉장히 유명했다는 겁니다. 이 도청 소재지 같은 거는 그냥은 안 들어와요. 이런 거 나라에서 개발을 할 때는 항상 제가 얘기하지만 부동산 같은 경우는 굉장히 불공평합니다. 어디 다 똑같을 수가 없고 어디가 낙후됐다고 거기를 마냥 개발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항구도시로서 옛날에 이 하포구 쪽이 마산에 있는 하포구 쪽이 가야 시대 때부터 일본부터 시작해가지고 아라비아 상인까지 올 수 있는 무역의 하나의 거점이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창원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기업의 도시이기도 합니다. 기업의 도시이기도 합니다. 제가 찾아본 것만 해도 대기업이 현대자동차, LG, 하나, 두산, 효성 계열 이런 대기업 계열사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대한민국 육군의 초대형 공장까지 들어가 있는 지역입니다. 심지어 STX라는 주형 조선소도 들어가 있어요. 그런 것들이 그냥 안 들어가요. 전에도 제가 두 번째 시간에 굉장히 얘기했지만 물류의 이동 이런 것들이 굉장히 수월해야지 이런 기업도 들어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업이 들어올 수가 있다 보니까 인구 100만이 쉽게 넘길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지금 이쪽 보시면 지금 우리나라 창원 지도를 보셨을 때 여기를 보시면 제가 방금 얘기한 하포구 만입니다. 지금 보시면 옛날부터 안정되게 배를 정박할 수 있는 안정된 지형이고 배가 들어올 수 있는 깊은 지형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 마산만 일대 그리고 그 근처에 기업들이 많이 들어오는 산업단지가 형성돼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구가 100만이 쉽게 늘 수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부동산은 굉장히 불공평하고 그리고 앞으로 우리나라는 항상 무역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큰 배가 들어와서 무역을 할 수 있는 곳은 굉장히 귀한 지형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창원을 보게 되면 굉장히 재미있는 게 하나가 있어요. 그래서 창원시 같은 경우는 지금 인구가 기업 도시이기도 하기 때문에 중국이 치고 올라오는 2015년부터 인구가 상당히 주춤했던 경향이 있었습니다. 창원이 다 컸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지만 저는 중국이 치고 올라오는 산업 발전에도 굉장히 영향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이 창원 같은 경우 이 옆에 보시면 지금 그래도 인구가 창원의 진해구 일대로 인구가 늘고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냥 느는 게 아니에요. 지금 부산의 강서구도 지금 여기 보시면 가덕도 항, 가덕도 있는 항구에 지금 인구가 늘고 있습니다. 지금 앞 우리나라가 원래는 옛날 그 항구를 지금 계속 쓰는 게 아니라 배가 점점 더 대형화되고 초대형화되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느냐 오히려 항구가 옛날 항구가 아니라 새로운 항구로 이동하는 그런 모습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원래 구도심 같은 경우 일찍 개발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낙후된다라는 모습도 보일 수 있고 그리고 원래 그 지역이 부동산 값이 굉장히 비싸다 보니까 새로운 인구 유입이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처럼 일자리가 이동을 하고 지금 보시면 부산도 이쪽에 일자리가 많이 이동했어요. 일자리가 계속 이동하고 이동한 지역에서 아직도 부동산 가격이 싼 지역이 상대적으로 매력적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곳으로 사람들이 계속 들어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진해구 쪽에서, 창원에서 진해구 쪽에서 인구가 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살펴봤을 때 요새 부동산이 왜 자꾸 이쪽 인구 빠져서 그런가 산업이 안 좋아서 그런가 왜 이쪽은 인구가 줄고 있지 여기 부동산 가격이 왜 떨어지고 있지 그렇게 한탄하기보다는 방금 얘기한 것처럼 실제 경제의 흐름, 물류의 이동, 사람이 올 수 있는 곳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올라서 오히려 거품이 꼈는지 아니면 새로 시작해서 거품이 없는 곳인지 그런 것을 보고 투자처를 찾아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이 창원 같은 것을 보시면 기업도시 그리고 행정도시의 이동을 알 수 있는 그런 재미있는 사례가 되었던 것이고요. 그리고 다음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행정의 중심이 이동했는데 아직 우리나라에서 저평가된 지역으로 하나 제가 골랐던 곳이 바로 이 내포신도시입니다. 내포신도시 같은 경우는 2006년에 충남 도청 소재지가 이동을 하고 도청이 이동하고 산하기관도 많이 이동을 마친 상태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상당히 아직도 많이 개발이 많이 이루어지지 않고 낙후돼서 이 지역 부분만, 이 중간 부분만 지금 많이 개발되어 있지 이 부근, 아직도 많은 부분들이 남아있고 거기가 아직도 한산하고 스산하고 그런 얘기가 나오면서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직도 이전 기간은 많이 남아있어요. 상당히 많이 이동을 했지만 이전할 기간이 앞으로도 더 많이 남아있고요. 그리고 충남에서 앞으로도 유관기관을 174개나 유치하겠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으니까요. 그런 부분에서 아까 창원이 이동한 곳은 어떻게 됐죠? 결국에는 큰 도시가 됐습니다. 이유는 뭐냐? 행정이 가면 도청 소재지 간 곳은 행정이 굉장히 발전합니다. 그 행정 공무원들이 결국에는 이 SOC 길, 지금은 여기가 길이 안 좋다고 하는데 예전에 대전, 대구, 옛날 지형 같은 경우도 원래는 길이 좋다고 할 수가 없었어요. 원래 도청 소재지를 중심으로 우리나라가 있으면 우리나라 소재지가 있으면 대전, 대구, 광주, 부산, 창원 이런 데로 도청 소재지를 따라서 길을 내면서 그렇게 발전한 거지 지금 여기도 이제 생긴 지는 얼마 안 됐습니다. 실제 상당수 많은 기간이 이전한 지 5년도 안 됐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기관들이 이제 들어갔으니까 여기 있는 공무원들이 자기들이 불편해서 자기들이 이동하는 데 불편을 해가지고 이런 곳이 계속 발전하게 됩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이 내포 신도시가 아니라 이 홍성 쪽이기는 하지만, 밑에 홍성 쪽이기는 하지만 이쪽으로 지금 KTX도 들어가고 KTX역도 들어가고 지금 서해안 복선 첨처도 들어오고 그다음 내륙 고속도로도 지금 이쪽으로 연결되면서 서울과 이동도 가까워진다라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 얘기는 지금 보시면 저는 충남도청 새로 옮긴 거 보고서 정말 깜짝 놀란 게 이게 무슨 옛날에 마징가제트가 나올 것 같은 태권부위가 나올 것 같은 무슨 그런 신개념의 도청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런 도청이 들어가다 보니까 당연히 충남도서관도 들어가고 도림비술관도 들어가고 예술의 전당도 이렇게 들어간다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물론 제가 안동 신도시라든가 다른 도시하고 비교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홍보를 잘해주는 네이버 웹툰에서 이제 가스파드라는 작가님이 이 내포 신도시를 홍보해줬기 때문에 제가 이쪽을 고른 감이 있기는 하지만 여기에서 많은 댓글들을 보면서 제가 느꼈던 게 뭐냐 이거 작가님이 여기를 과대 포장, 과대 광고한다라는 얘기가 있었어요. 물론 과장하는 건 있습니다. 앞으로도 들어올, 앞으로 개통될 길 이런 것을 보고 여기가 좋아진다라는 그런 홍보 만화를 그리셨으니까요. 그렇지만 절대 과대는 아니라고 제가 얘기할 수 있습니다. 왜냐? 원래부터 도청만 들어갔기 때문에 도청만 들어간 소세지 같은 경우는 못해도 전주만큼은 클 수 있어요. 그리고 도청이 들어가면 어떻게 되느냐 아까 얘기했지만 행정이 편하다 보면 많은 기업들이 결국에는 행정 중심지 주변으로 모이게 됐습니다. 왜냐면 기업을 운영하려면 행정 일 처리할 것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곳들이 간 곳이 결국에는 부동산이 크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SOC 인프라 편의시설 그리고 문화시설들이 계속해서 신축이 되면서 살기가 좋아질 거고 그러다 보면 항상 이런 곳들은 좀 성장은 더뎌요. 그리고 행정 도시들은 이 안쪽이 다 개발돼야지 그 주변으로 뻗어나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성장이 느리기는 하지만 꾸준히 계속 오르는 지역이다. 그래서 그런 곳을 한번 눈여겨봐라. 아직 저평가되어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결국 큰 행정기관이 간 곳은 큰 도시가 형성됩니다. 물론 시가 이동을 하고 군이 이동을 하겠지만 큰 일자리 이동은 아니거든요. 그렇지만 아까 얘기했던 그런 부분에서 큰 행정이 많이 이동하는 수도 이전이라든가 도청 소재지 이전 그런 부분은 꼭 살펴보셔라. 그리고 시작은 더딜 수 있으나 가장 확실한 발전을 하는 안정된 부동산이라고 그렇게 결론을 짓겠습니다. 세종시도 그렇지만 지금 창원도 그렇고요. 지금 아직 거기는 발전 중입니다. 세종 많이 발전... 이거 아까 제가 건설하는 부분에서만 발전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런 행정이 이동하면 아직도 계속해서 출퇴근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세종에서 서울로 출퇴근하시는 분도 있고요. 창원에서 부산으로 출퇴근하시는 분도 있고요. 그리고 대전에서 내포 신도시로 출퇴근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언제 도시가 안정화되느냐. 이 막 이동한 신도시에서 그 주변에서 행정 공무원들을 뽑아서 그 행정 공무원들이 그 행정 도시의 주 근로자가 되었을 때 한 세대가 바뀌어야 할 겁니다. 그때까지는 어떻게 되느냐. 도시가 계속해서 발전한다. 그렇게 얘기를 지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곳. 항상 자기가 지금 어렵다. 지금 어디가 발전할지 모르겠다 하실 때는 이런 곳, 계속해서 발전한 곳을 찾아보시라. 그리고 타지 사람이 딴 데 가서 투자한다는 얘기 있는데 이런 곳을 자기가 타지 사람이면 한 번쯤은 가봐서 그런 곳에서도 부동산 투자를 생각해보는 것도 굉장히 좋은 곳이다. 그렇게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뉴스 스토리였습니다.